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는 마흔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암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관침을 가지고 신경 쓰면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조를 다 뽑았는데 우리 마흔절을 잘 여러분께서 암송해 주시길 바라고 이거 다 받으셨어요? 이거 다 뭔지 아시죠? 이게 우리 지금 말씀 카드를 꼽을 수 있는 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받은 것이 요한범 3장 심출 카드죠 요한범 3장 심출 카드 자 한번 꺼내보십시오 꺼내보시고 앞에 있는 우리 한글 요한범 3장 16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요 아니요 그럼 읽으시라고요 요한범 3장 16줄 그거는 안 보여요? 다시 합니다 요한범 3장 16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요한범 3장 16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있죠? 요한범 3장 16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을 묵상하시고 뒷면을 보여주십시오 뒷면을 보시면은 요한범 3장 16줄 영어로 있죠? 영어를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 다음에 밑에 그 중국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웃었어요? 중국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한글 또 영어 또 중국어까지 넣은 것은 중국어반 분들이 함께 오시라고 논하였습니다 우리 세계화 시대에 맞이해서 잘 하시기 바라고 이것도 다 받으셨죠? 뭔지 아시죠? 설명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핸드폰 뒤에다 붙여놓고 매일 필요한 카드를 꼽아서 이렇게 수시로 꺼내보는 겁니다 이걸 떼고 핸드폰 뒤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붙여놓고 우리 폰에 항상 카드를 꼽고 또 늘 말씀 묵상하시라고 이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시지 말고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 폰 속에 딱 붙여놓고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늘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40일 동안은 아주 특별한 기도회입니다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이제 토요일에 되면은 식사도 함께하고 또 토요일 되면은 우리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40일 동안은 우리 자유롭게 또 봉헌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특별히 뭐 다른 시간 봉헌하는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만은 우리 매일 아침에 자원하시는 대로 봉헌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하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 40일 동안 잘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우리 장려금도 드릴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다 함께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매일 아침 힘내시고 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또 기독교의 경전이고 또 현대의 유일한 개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새겨야 할 하나님의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1년에 출판되는 단행본만 하더라도 한 6만 5천 권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이 단행본이라고 하는 말은 주간지 월간지 이런 거 다 빼고 한 권의 책으로 나오는 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6만 권 이상의 책이 나옵니다 그 많은 책이 나오지만은 모든 책을 다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성경 한 권의 가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한 권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모범이 성경 말씀에는 다 갖춰져 있고 성경 한 권만으로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성경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두루마리 같은 거 있죠 사본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건만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권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책, 완전한 책이에요 빈틈이 없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내 말로 육화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의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의 하나님 레마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로고스는 뭐냐 하면 수원지에 있는 물이래요 수원지에 물이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팔당땜에 있는 물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정수를 잘해가지고 먹는 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수도꼭지를 틀면 집에서 물이 나오죠 이 물은 뭐냐 하면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해서 이게 인카네이트 해가지고 내 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지 로고스로만 남아있으면 말씀의 가치는 적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말씀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책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지 진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약 10편에 보시면 지난 2년 전에 저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에 10편 119편을 쭉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마는 그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읍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내가 읍졸이고 내가 계속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한 번 알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성경 암송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면 성경 암송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등등 서른 가지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친정한 예배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정한 예배자가 되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마흔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길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이 마흔절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마흔절을 제가 이렇게 취사했습니다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마흔절을 잘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힘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힘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시험을 당하셔요 시험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지 그냥 소리 지르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유혹,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능력,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 어떤 우리 악도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속에 우리 말씀이 잘 묵상되기를 바라고 오늘 첫째로 요한범 3장 16절을 제가 왜 처음으로 택했냐 하면 요한범 3장 16절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이게 모르는 분은 잘 없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한범 3장 16절이 우리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랑의 전도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작은 보금 그랬습니다 작은 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보금인데 전체가 보금인데 이 요한범 3장 16절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전체를 요약한 것이 요한범 3장 16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미라 다시 말하면 요한범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범 3장 16절은 마틴 루터가 작은 보금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작은 보금은 보금의 기원이며 성경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금의 기원이며 성경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요한범 3장 16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창세기 보시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신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1행동이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책을 주고 가서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참 제목이 재밌다 바로 어저께 받은 책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래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하는 명사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그 책 제목이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책 제목만 봐도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1행동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1행동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십시오 선수적인 사랑이죠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키가 조금 크게 어떤 사람은 조금 작게 어떤 사람은 머리를 까맣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노랑머리로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어떻게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월 25일 설교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원래 원리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 가지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간에 알리바바의 마윤회 회장이 연세대학교에 와서 2018년 글로벌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EQ를 올리십시오 EQ 감성지수 올리십시오 여러분 망하기를 원한다면 IQ를 올리십시오 망하기를 원한다면 IQ를 올리십시오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AI 인공지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혜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은 절대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에 망하기 원한다면 IQ를 올리십시오 마지막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LQ를 올리십시오 LQ는 뭐냐 하면 Love Quotions 사랑지수를 올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민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보다 더 목사같은 소리를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그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Quotions 사랑지수를 높이게 되면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돈 많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거든요 돈 적다고 존경 못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의 원리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소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랑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독생자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요 저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랑이 많다는 말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이 누구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비교급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 방법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리라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그 독생자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방법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복음은 복음의 방법과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잘 보십시오 이 작은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주시면 뭘 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1행동이에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제2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를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안 주셨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1행동에 제2행동이 함께해야 비로소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농사 보여주시오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일전에 보니까 어떤 큰 유성이 지구하고 충돌할 뻔했더라고요 충돌할 뻔했는데 이런 보면 우리가 싹 비켜나갔다 몇 메타 간격으로 비켜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지구에서부터 십몇만 키로 떨어져서 유성이 지나갔대요 그런데요 가까이 근접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십몇만 키로가 떨어졌는데도 지구가 아주 근접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성이요 돌덩어리가 지구하고 충돌하게 되면 그 모든 먼지가 일어나고 어쩌고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못하지만 몇 달 동안 구름이 끼어가지고 햇볕을 못 받는답니다 그럼 지구상의 모든 농작문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대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할 수 있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고 또 예를 들어 농사 다 되어서 끝날 때가 됐는데 찬바람이 분다거나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것이에요 그 말하면 우리 농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시고 농부들이 수고해야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보십시오 이 복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 그래서 우리 복음의 보편성 그런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복음이에요 또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누구든지 라고 하는 보편성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제한성이 동시에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 우리 칼빈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만은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제한성이 또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 구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또 제한성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는 그 이슬람의 알카이다나 아예스같이 그가 지금 무리가 되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 전도해도 필요 없을 거다 라고 우리가 오판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되면은 생활에 복을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떡반죽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모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복 받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복 받고 잘 돼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 많이 버시라고 돈 많이 벌어가 자랑합니까? 절대 돈 많이 벌어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쓰시라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베푸시라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께도 돈 많이 필요하고 저도 돈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남는 돈이 있거든 좀 주세요 제가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모든 것 전부 다가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쉽게 말하면 주사물이 아니에요 주사물이 아니에요 이런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 거질 다 하고 나서 시골에 가다 보면 요즘에 흰 빈줄같이 사과 동그랗게 뭉쳐놓은 거 있죠 뭔지 아시죠? 벗단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지금 뭐 하나 물어보니까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걸 다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소, 여물, 모기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지푸로 사용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농사 지을 때 그 짐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쌀을 만드는 거예요 쌀 만들고 나니까 이게 남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생활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삶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신 주산물이 아니고 부산물이 주산물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집시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육이 함께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이 구원받고 육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 영육 합일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영만 아니라 육이 함께 복을 주셔요 영육 합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삶도 잘 되고 또 영원히 평안하고 구원받은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시라그 어느 책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거 춥고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정말 길가에서 참 가난하게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던 어느 소년이 어른들한테 가서 내가 하룻밤 어디에 잘 데가 없습니까 하고 이제 구걸하다가는 전혀 깜깜해지니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데 누구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경찰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하룻밤 유숙할 데가 없겠습니까 잘 데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이 측은하게 쳐다보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얘야 큰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흰 큰 집이 나오는데 그 집에 가면 어떤 할머니가 있을 거다 문을 두드리면 할머니가 나올 거다 두 말 하지 말고 요한범 3장 16절 그 말만 해라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 집에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할머니가 나오더래요 할머니가 나오니까 이 아이가 경찰관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요한범 3장 16절 하니까 할머니가 들어라 그러더래요 들어가서는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또 깨끗하게 옷을 입혀주고 또 목욕도 씻겨주고 다 한 거예요 하룻밤을 잘 짰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밥상을 채워놓고 밥을 먹으면서 묻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요한범 3장 16절이 뭔지 아니? 그 기관이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경찰관 아저씨가 가서 무조건 요한범 3장 16절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데 요한범 3장 16절을 내가 알지만은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었는지 나도 모른단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저도 요한범 3장 16절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범 3장 16절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좋게 만드네요 이 삶을 좋게 만드네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내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때로 아프지만은 난 절대 멸망받지 않아 내가 영생 얻어 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다면은 세상에서 얼마나 활기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말하자면 수짐하자는 삶입니까 그 삶에 살아가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빨리 우리 목사님 만나세요 목사님 찾아가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이 사실만 가지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내가 없게 살아도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범 3경 16절에 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에요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까 독성자 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구원받는다 이것이 전말로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요한범 3경 16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범 3경 16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범 3경 16절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요한범 3경 16절이 우리에게 작은 복음인데 우리 멸망치 않고 구원받은 멸망치 않고 구원받은 귀한 감격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해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모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새벽에 진압하는 길을 간절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귀한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비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걸간 영령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어든 귀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조금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약하다고 하더라도 늘 마음속에 간근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풍수하게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단되는 혼란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